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들고 나온 건 2020년 2월 견적 2부입니다. 콩콩콩 1부 혹시 보고 오셨나요? 일부는 30만원대부터 120만원 견적까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음, 라이트하게 사무용도로 쓰시거나 아니면 영화 감성용도로 쓰신다 또는 게임을 하는데 그리 고사양 게임을 안한다 혹은 FHD에서 약간 높은 사양, 고사양 게임을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제품들을 쭉 설명드렸고요. 여기에는 뭐 작업 중에서 비교적 라이트한 포토샵이라든지 캐드캠 같은거 하시는데도 적합하겠죠. 가정용 PC 간단하게 쓰는 것도요. 그런 종류의 PC를 원하신다면 전시간 다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130만원대부터 400만원 견적까지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아주 하드한 영상편집, 4K 이런 거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고사양 게임 하거나 QHD 이상의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30만원부터 40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0만원대 견적은, 이 120만원대 MD 견적은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바뀌느냐? CPU만 바뀝니다. 3500X를 3600으로 바꿀거에요. 그럼 장점이 뭐에요? 물어보실거에요. 알려드리겠습니다. 3600으로 바꾸면은 3500X 대비 일단 최저 프레임 유지율이 조금 좋아집니다. 평균 한 5% 좋아져요. 아 근데 그것때문에 10만원 투자하기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한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3600으로 바꾸실 분은 분명히 멀티 사용을 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하면서 게임도 즐기겠다. 혹은 나는 인코딩, 렌더링 작업을 종종 하는 편입니다. 또는 내가 게임을 하면서 또 다른 게임을 킨다. 혹은 모바일 게임을 다중 실행을 한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멀티코어 성능이 꽤나 중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CPU를 싹 바꿔주시면은 130만원대 견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외의 부분은 120만원 견적이랑 똑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품 살짝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3600은 기본 쿨러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싼 쿨러가 필요하지도 않 않아요. 잘만 CNPX, 9X, 옵티마 화이트 쓰시거나 겜맥스 400 V2 정도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발열 해소가 되면서 PBO를 키더라도 그리 시끄럽지 않고 성능자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B450 어로스 엘리트를 추천드렸는데요. 물론 EX-A320 게이밍으로도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만 그거 지금 너무 올랐잖아요. 8만원 중반까지 올랐잖아요. 2만원 더 주면 B450 써서 수동업을 한다거나 차후에 3700X까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3800X든. 그래서 B450M 보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1순위로 적을 넣었고요. 그리고 터프 B450 M 프로 게이밍 이 제품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2순위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시다시피 품질이 이루어지고 일반 제품보다 거의 3만원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B450 M 어로스 엘리트 사는 게 좀 경제적이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GB 2개를 넣었습니다. 작업을 하실 분들은 16GB 2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램오버를 거의 무조건 하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에는 삼성램 온리라고 적어뒀어요. 다른 램 쓰는 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69 슈퍼 EX 화이트를 넣었는데요. 제게 2069 슈퍼는 블랙 버전도 있으니까 블랙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격이 다소 오르는 바람에 MSI 2069 슈퍼 게이미 EX 트윈 프로즈와 한 만원, 만오천원 차이까지 근접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성으로 사용하실 분 그런 분들은 MSI 2069 슈퍼 게이미 EX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CS 이노베이션이라서 AS가 조금 불안하다고 얘기하신 분도 좀 있지만 뭐 그 CS 이노베이션도 확실한 고장은 AS 해주더라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970, EVO를 넣었는데요. 왜 EVO 플러스가 아니냐? 지금 EVO 플러스 가격 보셨어요? 17만원 정도 합니다. 거의 4만원, 5만원 차이 나는데 이 두 제품은 거의 모든 면이 똑같고 랜드만 92단이냐? 참고로 EVO 플러스가 92단 EVO는 64단이냐? 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때문에 쓰기 속도만 미묘하게 차이 납니다. 그 쓰기 속도가 여러분 체감될 수준은 아니거든요. SSD는 읽기 속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쓰기 속도보다는. 그래서 그냥 가성비 잡고 구축을 해보고 하세요. 시소닉 브론즈 파워를 넣었는데요. 예산이 좀 빡빡하다면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600을 써도 됩니다. 이 두 제품의 차이점은 큰 차이는 없어요. 효율이 시소닉 브론즈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시소닉 브랜드 파워가 많이 보다는 약간 더 높다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가격 차이도 그리 크진 않잖아. 15,000원 정도 차이니까 50W 정도 더 용량을 얹어주기도 하고 1번을 가든 2번을 가든 여러분 예산을 맞춰서 편한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850M을 골라놓긴 했지만 아시죠? S700과도 충분하다는 거 S840과도 괜찮고요. L560, S2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 사세요. 다만 기본 펜 4개의 전면 메시는 있는 제품들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고넴 쿨러이기 때문에 폭이 160만 넘으면 그러니까 CPU 호환하는 폭이 160만 넘으면 쓰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케이스 고를 때 자 그렇게 130만원대 AMD 견적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풀업에서는 그거 웬만한 거 다 돌릴 겁니다. QHD에서는 옵션 탭을 해도 조금 빡빡하다는 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6코어 12스레드이기 때문에 3600을 썼기 때문에 130만원 견적에서는 영상 편집이나 뭐 간단한 녹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이런 데도 쓸만하다 정도로 총평가를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번 시간과 다른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140만원대 15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멀티 사용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작업을 같이 즐긴다 아니면 하드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QHD 게이밍용도 FHD 프로뷰어로 40게임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추천 견적입니다. CPU는 라이젠 3600이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3600 각이 다소 높아졌잖아요. 3만원 4만원 가까이 한 1, 2주만 기다리세요. 선적이 체코 쪽에 제가 묶여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들어오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주 말 그쯤 되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국내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겁니다. 해외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물량 부족으로 올랐기 때문에 물건이 다시 풀리게 된다면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화되거나 혹은 지금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1, 2주만 기다리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산이 좀 빡빡하면 3,500X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2070 슈퍼급의 3,500X는 저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커버는 됩니다. CPU 오버도 하고 메모리 오버도 하면 커버가 돼요. 다만 노멜로 쓰시는 분도 꽤나 있기 때문에 렘오버 국민오버 좀 낮게 쓰시는 분도 꽤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3,600X를 먼저 추천드리고 예산 빡빡한 분들만 3,500X로 가면 좋겠네요. 이 두개의 선택 차이로 140만원 견적이냐 150만원 견적이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쿨러는 3,500X든 3,600X이든 좀 전에 설명드린 CNPX 9X 화이트 혹은 겜맥스 400V2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PBO를 키든 안 키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될 거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450 터프 프로를 1순위로 넣어놨어요. 근데 저걸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3,600까지는 뭐 B450 M어로스 엘리트 써도 온도가 5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전원 온도가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2번 가도 아무 문제 없고요. 또 2번이 나는 기가바이트가 왠지 싫어 하신 분 박교포 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박교포는 MSI 측에서 부팅 불량 증상은 해결이 됐다고 했지만 제가 아직 조금 찌찌한 마음이 있어서 3순위로 내려놓기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셋 중에 가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3,600은 실상 EXA320M 게이밍 가셔도 됩니다. 다른 A320은 추천 안 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8기가 2개를 넣었는데 램오버를 위해서 삼성램 온리라고 적어뒀어요. 거의 무조건 램오버 하는 게 아무래도 돈 투자 안 하고 성능 3%, 4% 더 땡겨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메모리를 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당장 안 하든 당장 하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79 슈퍼 터버잭 V2를 넣어놨어요. 아! 너 왜 V2 넣었어? 저번에 그렇게 깠잖아.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깠거든요. 왜? 얘네 전원부 MOSFET에서도 원가 절감 이루어졌고 거기다 CAP에서도 원가 절감 또 뭐 원가 절감? 히트싱크 히트파이프 다 원가 절감 했습니다. 제가 총 계산해보니까 한 2만원 정도 원가 절감 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나올 때 얼마에 팔았어요? 68만원 69만원 팔았어요. 현금계 기준으로. 기존 제품 V1 제품보다 만원 2만원 비쌌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가격 보시면 3개월 전 비교해서 4만 5만원 떨어졌어요. 현금계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만한 가성비를 내려왔습니다. 원가 절감한 것보다 좀 더 싸게 내놨다고 보셔도 뭐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V2 추천할 수 있습니다. AS는 EMT이니까 믿고 사셔도 되고 일단 터보제 V2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는 페이지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저하된 게 없어요. 다만 쿨링 솔루션이 떨어져서 소음이 약간 증가했고 온도가 약간 올랐는데 이 두 개 정도는 그래도 평균 수치에 가깝거든요. 문제 삼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당장에 판매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넣어둬고요. 그래도 혹시나 찝찝하신 분들은 갤럭시 2075 슈퍼 EX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블랙 버전은 지금 품절이기 때문에 화이트 버전으로 강제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사시거나 음 나중에 지금 어드밴스도 거의 품절에 가까운데 컬러풀 어드밴스도 넣으면 그거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모든 접근이 평균 수치를 살짝 상해하는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970 ever를 넣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ver plus와 ever는 거의 똑같은 제품이다. 컨트롤러도 같은 비닉스 컨트롤러 써요. 랜드에서만 차이 나기 때문에 쓰기 속도만 미묘하게 차이 나요.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4만 5만원 세이브하고 그냥 굳히고 ever 가세요. 어리석게 굳히고 ever plus 가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또 어디 뭐 아시잖아요. 좀 믿음이 안 가는 좀 싼 뭐 m.9만원 대신 이런 거 보신 분들 아 어디 가면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것도 써보고 불량률이 아 역시 삼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삼성은 지금까지 속도자 이슈 빼고는 불량률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ssd 얻는 제품이든 쓰고 불량나는 거 다 봤다고 체감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970 ever를 우선순위로 추천드리고 진짜 여러분이 예산을 좀 아끼고 싶다면 차라리 웬디 블루 3D 사타 방식의 ssd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4만원 정도 절감일 수가 있고요. m.2보다 다소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수준의 제품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700을 넣었어요. 이거 좀 과하게 넣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600으로 커버된 거 저도 압니다. 다만 얘네들 전력 소모량이 아마 피크치가 350 정도 좀 나올 거예요. 그때 최대 효율 기간이 40에서 50% 사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수면 기계에 쓸 수 있고 소음이 좀 낮아질 수 있고 거기다 전기세 절감 효과까지 있으니까 약간 파워는 여유롭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추천드리고 혹시나 전기세에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GC650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아니 너는 안정성 생각하고 추천한다면서 갑자기 왜 첨둔는 이름을 꺼내느냐 하실까봐 이거 사실 안텍 EAG 650 골드를 만드는 시소니기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내부 부서가 거의 똑같아요. 사용하는 부분도 비슷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안정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GM650도 있는데 GC650이랑 GM650은 하프 모듈러 그리고 모듈러 아닌 것 차이에요. 당연히 GC가 더 싸니까 얘는 모듈러가 아니에요. 선 연결이 쭉 다 돼있다는 얘기거든요. 선 정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 빼고는 충분히 골드급의 안정성과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싼 값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하든 일반하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케이스 미파리를 기본으로 넣어놨는데 이거 굳이 안 가셔도 돼요. 뭐 S700 가도 되고 850 M 가도 되고 L560 S2 가도 되고요. S830 가도 됩니다. 얘넘들 전부 다 폭이 CPU 호환 폭이 160이 넘기 때문에 또 공랭이잖아요. 타워형 공랭 그렇기 때문에 상단 순행 닿는데 간섭 있냐 없냐 이런 걸 걱정할 필요도 없거든요. 쭉 읊어놓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가셔도 충분합니다. 총평가는 최신 고사양 게임에서 FHD144 풀업 혹은 QHD75에서 104브로 워낙에 즐길만 해요. 하지만 뭐 스팀 아주 고사양 게임 QHD144는 안 되나요? 당연히 그건 좀 힘들어요. 그건 6호 12스레드 성능 그러니까 8700과 동급의 성능으로 잘 받쳐주니까 한번 이 견적 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게이밍도 충분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멀티로 사용하기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140 160만원대 인텔 한번 견적 보도록 하죠. 이 140 160만원대 인텔 견적은 제가 추천 견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특수한 분들이 제법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견적입니다. 이 견적은 배그 전용 견적 혹은 와우 클래식이라든지 일반 와우라든지 아이온 불소 등의 6코어 이하급 게이밍 MMORPG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매우 적합한 사양입니다. 최적화가 안 돼있는 게임들 그런 게임들 더더욱 적합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 오버클럭을 베이스에 깔고 들어갑니다. 다만 이 총경적에서 오버클럭 비용은 따로 들어간다 혹은 오버클럭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전제조건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9600KF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얘는 CPU 오버가 꽤나 높은 폭으로 돼요. 기본 클럭보다 이게 기본 클럭이 4.3인가 그럴 텐데 이거를 4.8까지도 보통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CPU를 우선 추천드리고 혹시나 나는 배그는 레모버만 해도 커버가 잘 된다길래 레모버만 하겠어 하는 변태 분들은 9400F로 약간 예산을 절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가 카드가 기준으로는 한 3만원 차이가 날 거고 현금가 기준으로는 한 4만원 차이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쿨러는 오버를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 2열 순행을 추천드릴게요. 물론 상급 공랭 쿨러가 좋지만 그게 가성비가 오히려 떨어져요. 사마시스템 소쿨 CT240을 쓰시거든지 이거는 4만원 중반 정도 합니다. 아니면 압력을 빼주면서 터질 확률이 낮아지는 겜맥스 L240 V2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7만원 중반 정도 합니다. 예산에 따라서 양자택을 하시고요. 메인보드는 웬만하면 이 둘 중에서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Z390 팬텀게이밍 ITX 같은 경우는 음 서민들의 아펙스로 불리는데 사실 아펙스급은 아니에요. 이게 램오버가 상당히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ITX 보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나 CPU 오버도 제법 잘 돼요. 그래서 30만원 이하에서 얘보다 오버가 잘 되는 그 평균적인 오버가 잘 되는 보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ITX 보드니까 확장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겉모습이 이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형적으로 좀 신경 쓴다 아니면 확장성으로 신경 쓴다 하시는 분은 2번으로 가세요. 물론 게임의 엣지 제가 그동안 잘 추천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게임의 엣지가 전원부가 아시다시피 그냥 엔체란모스 패시에요. 드라이브모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온도 문제는 방열판이 커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력 공급 쪽에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립니다. 9900K 이런 거 쓸 때에요. 9700K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9700K는 막 진짜 전압을 막 때려박지 않는 이상 그런데 9600K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9700K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 게임의 엣지가 비교적 20만원 정도 딱 하는 보드에서는 넷모버가 잘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팬텀의 ITX급은 아니에요. 1, 2번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고요. 국민오버 정도만 하신다 하신 분은 선전자 8기가 2개가시면 충분합니다. C다이 하지만 내가 진짜 각 잡고 오버할 거다. 나는 배그 연막 쳤을 때도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최소 프레임 120 방어를 그냥 하고 싶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비싸더라도 G스킬 그 3200짜리 CL14 트라이던트 G로 가셔야 됩니다. 이 또 못 모르고 CL16로 가면 안 돼요. 걔는 추가 오버가 얘만큼 안 됩니다. 같은 다이가 아니에요. 얘는 비다이에요. 비싸더라도 나는 100에서는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시고 팬텀 ITX 가면 램 오버 어지어선 4천까지 돼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069 슈퍼 EX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70 슈퍼랑 다르게 블랙 제품도 재고가 있습니다. 근데 왜 60 슈퍼로 넣었어요? 70이 안 되나? 라고 물어보실까봐 얘기해드릴게요. 베그에서는 2060 슈퍼를 쓰든 2080 TR을 쓰든 FHD 국민옥 환경에서는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내가 해봤어요. 5% 차이밖에 안 나요. 왜? 베그가 최적화가 안 돼서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못 따라가요. CPU 아무리 좋은 거 박아 넣어도 9900KS 넣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2080 TR가 놀거든요. FHD 국민옥션 기준입니다. QHD에서는 잘 되던데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QHD는 당연히 잘 돼요. 해상도가 다르니까. 프러브에서는 좀 더 잘 뽑아주는데요. 알고 있어요 저도. 누가 프러브에서 베그해요. 프러브에서 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물론 가끔 있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베그 유저가 하는 FHD 144 국민옥션 기준에서는 2060 슈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골라드린 거고요. 그래도 뭐 조금 더 높은 거 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니까 뭐 2060 슈퍼 가는 것까지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아 이 2060 슈퍼 갤럭시께 가격이 찌끈찌끈 올리다 보니까 2060 슈퍼 게임이 X랑 가격이 너무 근접해버렸어요. 뭐 한 1, 2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소음을 원하신다면 이 트윈 풀어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근접하는 바람에 얘가 품질도 조금 더 좋아요. 다만 AS는 갤럭시가 좋으니까 어느 쪽이 더 중점인지 생각하시고 양자 퇴기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SSD는 여전히 970 에보를 넣었고요. 아까 모르겠죠? 에보 플러스랑 에보랑 워낙 성능 차이가 미미하니까 4만 5만원 세이브하고 970 에보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1테라 버전이 한동안 품절이었는데 1테라 다시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웬디 블루 3D 이거 넣는 건 이유가 모르겠죠? 예산이 빡빡해서 그래도 가성비 좀 잡고 싶으신 분들 그거는 이제 사타 방식화도 괜찮다. 그중에 그나마 불량률도 낮고 성능은 어차피 사타 방식은 크게 차이가 안나니까 싼 맛에 쓰는 거 괜찮다 생각해서 이거 한번 넣어드렸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SCB 브론즈 제품 넣어놨는데 이게 음 그냥 사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시2 600 써도 되지만 그거보다 한 50W 정도 더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효율 구간도 2%에서 4% 정도 구간마다 다릅니다. 20%, 50%, 100% 구간마다 달라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세 저감 효과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거 넣어놨어요. 시소닉이니까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불량이 얼마인지 살짝 물어봤거든요.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혹은 전기세에 아주 민감하시다면 지금 코어 골드 GC650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안텍 E-AGE 650 골드랑 거의 흡수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슬리브 베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모듈러 방식이 아니니까 선정량이 좀 빡세다. 대신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면 저렴한 맛에 골드 등급을 맛볼 수 있다. 게다가 시소닉이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맥스엘트에 S 잘해줍니다. 케이스는 L569에 S1을 넣는데요. 튜닝 메모리 할 때 일부 보드에서는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팬텀 ITX 넣을 때는 간섭이 없거든요. 엣지 넣을 때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으니까 그 경우에는 프레이 TX에 뒤에 플라스틱이 좀 높게 튀어나온 제품 혹은 램슬롯이 조금 상단에 위치하는 제품 그런 메인보드 사용할 때는 S830 가거나 아니면 미팔이 쓰세요. 이 두 놈 쓰면 절대 트리닝 메모리 쓰더라도 간섭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머리 복잡하게 생각 안 할 거면 상단에 이어 순액 넣겠다. 그러면 미팔이 아니면 S830 두 개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는 3500X를 쓴 것보다 한 10만원 가깝게 나빠집니다. 다만 평균 프레임을 확실히 더 잘 뽑아줘요. 떼쟁을 할 때나 아니면 배그 할 때요. 그러니까 아이언 떼쟁 아니면 뭐 불쏠 떼쟁 아니면은 와우 떼쟁 대형 레이드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공대 뛸 때 공대 뛸 때나 전장 뛸 때 그걸대 최소 프레임을 아니면 평균 프레임을 좀 더 잘 유지해줍니다. 램 오버를 했고 CPU 오버도 했기 때문에요. 걔네들 특징이 다 뭐냐면 1,2코어만 죽어라 갈 거예요. 6코어까지 지원한다 그래도 시상 6코어가 다 100% 갈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게임을 할 때 꽤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아주 특수용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하나 더! 여러분이 주식할 때도 확실하게 좀 더 빠릿빠릿하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요거 가는 거 괜찮아요. 그래픽 카드만 한 1650104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요. 순수 게이밍 용도 특수 사양 140만원 160만원대 인텔 배그정용 PC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170만에서 210만원대 AMD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젠 3700X를 기본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3800을 워낙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 3700X의 멀티스레드 성능이 205%라고 쳤을 때 3800X의 멀티스레드 성능은 210%입니다. 실제로 3700을 100으로 잡으면 얘네 성능 격차는 2.5%밖에 나지 않는 거죠. 모든 걸 다 활용하는 조건에서 근데 게임용도로 보면 더 적게 차이나요. 1% 정도 차이밖에 안납니다. 무슨 얘기? 3800X가 돈값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차이 얼마예요? 그냥 봐도 5만원 차이인데? 근데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800X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이번에 넣어놓은 겁니다. 혹여나 3700X나 3800X가 주는 게임이 달라서 3800X 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때는 저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경우 아니면 웬만한성 3700X를 가세요. 물론 수동 오버 했을 때 3800X가 좀 더 잘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도 또 복걸 복이에요. 복기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쿨러를 좀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되는데 순수 게이밍 용도에서는 그냥 잘만 CNPX 9X 10X로도 커버가 돼요. 순수 게이밍. 왜? CPU 로드율이 50에서 60% 구간을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드 워커로 바뀌면 그러니까 하는 활용이나 아니면 게임을 하더라도 정말 사양이 높은 게임이라서 CPU를 많이 갈구는 게임이라서 80% 이상 활용하는 게임을 한다. 그런 경우에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공랭 중상급을 가거나 2열 순행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공랭 중상급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로리마텍 3R 아니면 그랜드 마초 혹은 CR2000 프리저 34 또는 뭐 어세신 3 이런 거 가시면 충분히 플로드가 걸리더라도 잘 버텨주더라고요. 조성으로 가실 분들은 앞에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좀 더 PBO 잘 터지고 성능적을 원하시는 분은 L240 V2 아니면 바이스키 240 아니면 3R 시스템 소크 CT 240 이 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순행 2열 정도 가시면 최대 온도가 보통 80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PBO가 80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성능이 까지거든요. 그 PBO까지 좀 더 잘 버텨줘요. 여튼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쿨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터프 비사고 M 프로를 우선으로 뒀습니다. 유효가 있는데 이게 이 밑에 애들보다 사운드를 좋은 걸 써요. 1200을 사용할까요? 내 기억상에 1220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분명히 보통 많이 쓰는 887이나 892보다는 좋은 사운드 시셋이기 때문에 어지가해선 체감이 돼요. 이러면 헤드셋 껴서 들어보면 그것도 좋고 거기다 이제 전력 제한 PBO를 켰을 때 해제도 좀 넉넉하게 되고 그리고 앞뒤로 박렬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전원 보온도도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단점은 품절이 자주 되고 가격이 B450M 치고는 비싼 편이다. 13만원 정도 한다. 이 두 개가 단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성비 잡고 싶다면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 가세요. 근데 내가 맨날 B450M 어로스 엘리트라고 했는데 3700급 이상 쓰면서도 그냥 B450 엘리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보시다시피 B450M 어로스 엘리트는 1페이지당 MOSFET을 4개를 사용해요. B450M이 안 붙은 어로스 엘리트는 3개를 쓰고요. 이거 차이가 있나요?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둘 다 전력자 해제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PBO를 켰을 때 B450M 어로스 엘리트는 별다른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풀려요. 무슨 얘기냐 B450 어로스 엘리트 M이 안 붙은 놈 M 안 붙은 놈은 전력자 해제를 하더라도 PPT가 88로 제약이 걸리는 바람에 재성능이 안 나와요. 추가로 다른 작업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M이 붙은 놈은 추가로 다른 작업을 안 해도 PBO만 키면 전력자 해제가 나름 넉넉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제법 큰 차이예요. 근데다가 박렬판도 사이즈가 차이납니다. 전원부 구성에서도 M 붙은 놈이 더 좋지만 박렬판이 M 붙은 놈이 더 커요. B450 어로스 엘리트는 위에 플라스틱 커버를 크게 씌워놨지 실제로 이 박렬판 있잖아요. 이 박렬판은 생각보다 안 커요. 이 폭이 좁다고요. 그래서 온도도 더 높게 나옵니다. 가격은 또 M 안 붙은 놈이 더 비싸. 결국은 이쁜 것 빼고는 M 안 붙은 놈이 좋은 게 없거든요. 이쁜 것도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꼭 기가베이트 살 때는 B450 M 어로스 엘리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끔 좀 더 확장성을 원하거나 이거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방송도 하시겠다. 그래서 나는 캡쳐보드 꽂아야 된다 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리는 보드는 아수스 프라임 X570 P를 추천드립니다. 게임에 X도 있고 X570에 안에 뭐 팬텀4도 있고 팬텀4 맞나? 거기다가 또 그 MSI 그 X570 A도 있잖아요. 여러 제품이 있는데 왜 이걸 꼭 추천해요? 차이점이 있는데 개인들 전부 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N 채널 모스 패스 씁니다. 그 기계는 뭐냐면 전원부 쪽에서 다소 온도 컨트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얘는 드라이브 모스라는 게 쓰거든요. 드라이브 모스는 일단 유닛이 작고 촘촘하게 박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열판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열파만 쿨링 솔루션은 신경 쓴다면 여러분이 공냉쿨링 쓴다면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전원부 온도가 낮게 커버가 돼요. 다른 보드들은 3900에 PBO 켜고 오버까지 땡기면 못 버티는데 이 X5치군 P는 그 온도도 별로 높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레모보도 뭐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 보드를 우선 추천드리고 다른 만약에 X5치군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어로스 엘리트 아니면 프라임 프로 정도 추천드릴게요. 하여튼 보드는 2번이 사실 우선순위라고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1번 2번 중에서 고르시거나 특수 용도로만 3번을 고르세요. 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삼성전자 8기가 2개 넣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16기가 2개 가셔도 괜찮아요. 물론 순수 게이밍 하시는 분도 16기가 2개를 가도 되지만 다소 16기가 2개가 8기가 2개보다 메모리 오버가 안 된다는 거 정도는 머리 속에 넣어두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순수 게이밍은 그냥 8기가 2개가서 램 오버 넉넉하게 땡기는 게 더 좋아요. 그래픽 카드는 2070 슈퍼 터보제 V2를 넣었고요. V2를 지금 시점에서 넣은 건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왜? 가격이 출시 시점보다 확실히 싸졌다. 4만원 5만원 내렸다. 그래서 이제는 원가 절감한 것보다 가격이 더 내렸기 때문에 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추천 목력에 넣었고요. 갤럭시 2070 슈퍼를 계속 가격을 찌끔찌끔 올리던데 요거에 약간 괘씸자도 적용해서 갤럭시를 2순위로 내렸습니다. 실상 뭐 갤럭시가 2만원 정도 싸긴 하지만 1번이 원가 절감을 했다 하더라도 2번보다 품질이 좋은 건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EMTEC AS 믿고 1번을 가거나 아니면 갤럭시 EX 화이트 가거나 양자택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2070 슈퍼 EX 같은 경우는 블랙 버전은 품질입니다. SSD는 970 EVO EVO 플러스 왜 가지 말라 그랬죠? 앞에 거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쓰기 속도 차이 조금밖에 안 난다 그랬어요. 가성비 잡고 970 EVO 가시고요. 여기서는 이번에 웬디 블루를 안 넣었어요. 왜? 이제는 사타 방식 보지 마세요. 이거 거의 200만원 가까이 하는 견적인데 몇만원 아끼겠다고 사타로 내려가지 마시고 분명히 M.2랑 사타랑은 성능 차이가 충분히 느껴질 거기 때문에 저는 M.2를 추천드립니다. 2번이 나름 가성비를 잡는 건데 실제로는 2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사실 그냥 2만원 더 주고 정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요. PN981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살짝 설명드릴게요. 970 EVO의 OEM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HP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ASUS ONE 제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970 EVO랑 뭐가 달라요? 다 똑같고 하단에 구리 스티커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속도와 스페어 거의 똑같습니다. 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안텍 EAG 프로 750 골드를 넣었는데요. 어 그전 시간에는 시소닉 넣다가 왜 시소닉 뺐어요? 아 아쉽게도 시소닉 GM 제품이 품절입니다. 다시 들어온 시기가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텍을 넣었어요. 안텍은 판매모리 400개라 돼요. 아직 수량이 넉넉하다고요. 이거 아시 대표 시소닉 OEM이잖아요. 이거 우선은 사다가 GM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 시기에 GM으로 다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정도 사양 3700X에 거기에다가 2075 슈퍼쯤 되면 옛날 피크치 전력 소모량은 PBO까지 켰다 썼을 때 거의 400에 가깝거든요. 전기세 절감 효과도 꽤 크기 때문에 골드급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나 예산이 조금 빡빡한데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이크로닉스 크리즈2 700 정도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 순행을 가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830 아니면 타이탄 1200M 혹은 대한케이스 미파리 셋 중에 가세요. 이 셋 중에 가시는 게 좋은 게 그래야 상단에 간섭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튄닝 메모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간섭이 어지간히 없겠지만 혹시나 찝찝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세요. 물론 튄닝 메모를 안 쓰면 이건 뭐 L560 SE라든지 아니면 850M이라든지 그런 제품에도 상단 라디를 장착은 할 수 있습니다. H500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출시 고사형 게임은 244에서 내려가면 시 거의 소화가 가능합니다. 중, 상업, 상업 정도에서요. 근데 이거는 FHD 기준이고요. QHD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프레임이 아무래도 75에서 100 사이 정도랄까요. 중업을 하더라고요. 207은 슈퍼니까. 다만 CPU의 멀티 성능이 아까 3600 대비 또한 뭐 한 20, 30% 가까이 증가한 3700X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할 때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방송에서 게임할 때도 정말 괜찮은 세팅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딴 게임을 튼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방송을 한다든지 혹은 게임 몇 개 켜놓고 모바일 게임 거기다가 나는 작업을 한다 이러신 분들은 이 용도로 가시면 이 상황으로 가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일반 기준 합계 금액이 170이고요. 음 여기서 210만 원대 적어놓은 거는 자 아니 이거 뭐 170, 190 다음에 바로 300으로 뛰잖아요. 여러분 200만 원대 견적이 없다고 아쉬워할까봐 210만 원 견적은 옆에 보이시는 에브가 2080 슈퍼 FTW3 혹은 컬러풀 아이게임 불칸 2080 슈퍼 이런 2080 슈퍼로 바꿨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210만 원 혹은 230만 원 견적 사이에 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보드나 이런 걸 교체할 필요 없이 파워로 교체할 필요 없이 2080 슈퍼까지 넘어가셔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물론 2080 Ti까지 쓰셔도 괜찮긴 하지만 한 가지는 언급할게요. 2080 슈퍼든 2080 Ti든 현재 시점에서 사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안 좋은 시점이다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나는 어디가면서 2079 슈퍼로 갈까요? 아무튼 AMD 견적 170만 원대부터 210만 원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인텔 견적 순수 게이밍 견적 190만 원대 230만 원대 보도록 할게요. 이 견적은 실상 게이밍으로 봤을 때 이 앞에 AMD랑 별 차이 없어요. 다만 평균 프레임이 3%에서 많이 차이 날 때는 7% 결국 한 5% 정도는 차이 난다는 거죠. 어느 게임이든 대부분 5% 정도는 3700X보다 9700KF가 잘 나오기 때문에 순수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9700KF 물론 9700K를 써도 되는데 9700K가 2만 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굳이 갈 필요는 없죠. 그리고 2순위는 9700KF를 넣어놨는데 얘가 0.2클럭 낮고 2만 원 쌉니다. 2번도 굳이 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미 50만 원에 근접하기 때문에 2만 원 세이브하는 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어지가면 그냥 9700KF를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9700K나 KF나 오버클럭 하려면 이제 순행은 필수입니다. 공냉은 농협급이 안 이상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L240V2를 쓰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나은 성능의 조용한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NGXT 크라켄 X63 요거에 나온 신제품 요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자 5700K도 고클럭 오버하지 않는 이상 커버가 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럭저럭 쓸만한 보드예요. 그런데다가 분량도 좀 낮은 편이고요. 특히 지금 아수스 인텔 보드에 코이 인텔겜 컴퍼니 아이보락 스티컴 여러 회사들이 판매를 유통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3대 회사원 팔았거든요. 꽤나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어요. 이거 원래 한 28만원, 29만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5만원 정도 살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에즈락 Z305 팬텀 게이밍 ITX 가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버는 프라임 A보다 잘 돼요. 잘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즈락이니까 여러분이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2번은 뒀습니다. 하여튼 1, 2번 중에 선택하면 좋을까요? 9700K 오버 정도는 램 같은 경우에는 삼선전자를 우선을 잡았는데 보통은 국민 오버로 끝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잡았어요. 왜? 각 잡고 오버 하려면 그 여러분이 비다이라고 부르는 CL14 3200 튜닝 메모리 요런 거 쓰는 게 좋거든요. 가격이 확 뛰어요. 한 12, 3만원 더 비쌉니다. 똑같은 용량에. 근데 가끔 CL16에 3200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삼선전자 C다이 메모리 쓰세요.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L14에 3200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CL14에 클럭 3000짜리 아니면 2626짜리 이런 거 사지 말고요. CL14에 3200입니다. 여튼 요런 거 쓰시면 제가 써보니까 일단 프라임 A에서는 3600이 거의 들어가요. 그리고 팬텀 마이티엑스는 4000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잡고 오버하실 분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픽카드는 똑같아요. 아까 AMD 설명한 건 똑같습니다. 20층군 슈퍼 터보잭 V2 V1만 맨날 추천하다가 V2를 이제 추천하기 시작했는데요. 원가 작업을 2만원 정도 했을 건데 지금 이제 4만원 5만원 정도 V1 제품보다 쌉니다. 어차피 V1 제품이 품절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그래도 갤럭시 EX 같은 뭐 중하위권 제품보다는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EMT-AS 믿고 V2 터보잭 쓰시거나 아니면은 난 찝찝하다 V2 붙었는 거 안살래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갤럭시 EX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갤럭시 EX가 슬그머니 가격이 찌꺼 찌꺼 올려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나 지금 블랙 버전은 품절입니다. 그리고 SSD는 똑같습니다. 970, EVO EVO 플러스 왜 안 쓴다? 아까 말씀드렸죠? 쓰기 속도 조금 밖에 차이 안 난다. 패스 하시고 PM981 어? 여기서는 사타 안 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0만원 따에서는 굳이 사타 쓰지 마시고 게임 로딩이 길 때는 분명히 M.2의 장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패를 옮길 때 분명히 게임 설치할 때 이럴 때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981 970, EVO의 OEM 제품 추천 드립니다. 2만원 정도 싼데 AS 기간만 1년 혹은 3년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유통되는데 다소 짧고요. 어차피 3,4 ESS이 고장나는 건 아직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가성비로 2번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파워 같은은 안텍 EAG 750 골드를 넣었는데요. 시소닉 추천하다가 왜 이걸로 바꿨다? 시소닉 GM 시리즈가 현재 품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GM 시리즈 다시 들어오면 그때 그걸로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이 그래도 좀 빡빡하신 분들은 마이크로니스 크래지2 스탠다드급 700W 파워하시는 것도 충분히 문제없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력 소모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건 생각해 주세요. 전기세 절감 효과가 역시 골드가 좋죠. 브라보텍 가디언 1200M 타이탄 글래스를 요번에 견적에 처음 넣었습니다. 이거 1140M이 있고 1200M이 있어요. 둘 다 쿨링은 괜찮아요. 1200M이 다만 약간 소음이 낮은 것 같습니다. 써보니까 둘 다 조립하기도 편하고 상단에 2열이든 3열이든 잘 박혀요. 어? 트위멤벨 써도 간섭이 없어요. 메인버드 좀 티 나은 것 써도 간섭이 없습니다. 진짜 뭐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어 가격대에 비해서 마감은 조금 조금 뭐 마감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그 얘기하냐면 H500 RGB 쿨러마스터과 갖다 놓고 비교하면 마감 쪽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조립하기 편하고 확장성은 조금 더 좋고 상단 특히 순행이 360이든 280이든 잘 박힌다는 거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상단에 순행하실 분들 진짜 괜찮은 케이스니까 돈 한 번 투자해서 쓰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형 펜이 나름 75.8 CFM이라서 뭐 H500 시리즈에 다 다르지는 못했지만 H500 시리즈는 90 CFM이거든요. 그게 근접할 정도 쿨링도 좋으니까 한 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제품 총 평가는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을 144 비트로 컬러 안 내려가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업 중상업 정도로요. FHD에서요. QHD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업 정도 타임하시면 70프레임 100프레임 정도 나올 거예요. 게이밍 용도로는 정말 쓰기 좋은 제품인 거죠. 렘오브에서 쓰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니까 어제가서는 렘오브를 높게 해서 뭐 이거는 진짜 게이밍에 좋은 제품이라서 국내 온라인 게임 할 때도 프레임 유지를 잘할 거고 해외 멀티코를 잘 쓰는 게임 할 때도 프레임 유지를 잘하는 편입니다. AMD 대비 한 5% 정도 더 뽑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 게이밍 용도로 가신 분들은 여기 견적 가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190 견적이잖아요. 맞죠? 230 견적 어딨어? 여기서 설명드립니다. 230 견적은 그래픽 카드만 변경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넣어놨어요. 에브가 지포스 2080 슈퍼 FTW3 쓰든지 아니면 뭐 클러프 불칸 쓰시든지 2080 슈퍼 이걸로 넘어가시면 대략 40만원 정도 견적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30만원 대 견적으로 변경이 돼요. 여러분 200만원 대 견적은 왜 없나요? 좀 아쉬우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2080 슈퍼를 현재 시점에 사는 게 좀 손해라 생각하거든요. 왜? 분명히 2분기 말 아니면 3분기쯤 되면 3080이 나올 거예요. 3080 나오면 2080 슈퍼는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할 텐데 2070 슈퍼하고 2080 슈퍼 얼마 차이죠? 40만원까지 차이나죠? 근데 성능 차이가 얼마 차이에요? 15%죠.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2070 슈퍼가 좋기 때문에 어지간했으면 그걸로 참고 쓰시고 한 6개월 뒤에 신제품 나오면 390 시리즈 그때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간했으면 2070 슈퍼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갈아탈 생각도 없고 당장에 200만원대 사시겠다 하신 분들만 이 2080 슈퍼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300만원대 견적 한번 얘기를 할게요. 300만원대부터는 가성비는 이제 별로 생각 안하고 만든 견적이에요. 똑같습니다. 인텔 견적 이건 순수 게이밍 용도고 9700KF 씁니다. 다른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번 넣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뺐어요. 쿨러는 똑같아요. 크라켄 X63 쓰든지 L240 V2 쓰든지 이 정도만 하면 4.8, 4.9 국민오버는 잘 들어가거든요. 보드도 보시면 좀 바뀌었어요. 똑같진 않아요. 보드버튼은 보드는 이건 진짜 각잡고 오버할 생각으로 만든 거라서 견적을 팬텀 ITX 쓰거나 아니면 타이치 쓰라 그래요. 혹은 뭐 막시무스 히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가성비는 타이치보다 다소 떨어지겠지만 안정성이나 오버 항목의 그 개수는 훨씬 많기 때문에 오버하게 뭐 히어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원부 구성은 타이치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셋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거예요. 에즈락이 나는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막시 히어로 쓰시고 그 외에 에즈락의 펭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팬텀 ITX거나 타이치 쓰시면 되겠네요. 램도 여기서부터는 그냥 튜닝램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거 패트리오트 튜닝램이 쌍갑에 고클럭 메모리가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CL17 그리고 3600클럭에 바이펀 메모리 쓰시거나 아니면은 CL19에 4000클럭에 바이펀 메모리 쓰시면 뭐 안정적으로 3600이나 4000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기준으로? 팬텀 ITX 기준으로 타이치나 그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XMP가 안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는 수동 오버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둘 중에 하나 넘어가거나 나는 타이치나 히어로에서도 XMP 먹는 걸 원하신다 하신 분 그분들은 G스킬 쪽으로 가세요. G스킬은 웬만하면 항목에 다 있습니다. QVL 항목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080 TI 넣었습니다. 2080 TI 현재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국내에서 제일 좋은 거는 FTW3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반론을 펼치신 분도 있어요. 아니 너 모름? 해외에서 1등 다 한 거 뭐야? 저도 압니다. 호프인 거. 근데 호프가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나도 그전에 호프 맨날 추천했다고 한 5,6개월 전 견적 보라고 맨날 호프 추천했습니다. 근데 호프가 지금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빼면 결국은 인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쿨링 솔루션 좋고 성능 그럭저럭 잘 나오는 편이고 소음도 심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 선택할래? 나는 그 다음은 2080 TI 불칸을 쓰거나 아니면 게이미 엑스튬 트리오 트라이 프로저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립니다. 저서우 위주로 가실 분들은 트라이 프로저로 가시고요. 외형 위주로 가실 분들은 불칸으로 가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80 TI를 현재 시점에서 하는 건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뭐 당장 현재 나는 급하고 최고의 게임이 제품을 원한다 그러면 이 정도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970 에버 플러스를 안 넣었어요. 아니 여기서부터는 가성비 포기했다면서 왜 에버 플러스 안 넣었냐? 아니 에버 플러스 넣는다고 여러분 체감하면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돈 5만원 더 투자하는 건 좀 아쉬워서요.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 안 되겠지만 에버 플러스 추천은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970 에버를 넣었어요. 혹여나 조금 더 가성비 잡겠다 하시는 분들 최고의 게이밍 제품을 원하지만 좀 더 가성비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PM98에 가세요. 이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0 에버의 뭐다? OEM 제품입니다. AS 기간이 다소 짧다. 백연수입이라서. 그게 다르고 하단에 구리 박렬 스티커만 없을 뿐 똑같은 스펙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는 안텍 EAG 골드를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GM750이 품절이기 때문이다. 시소닉 혹시나 가성비 신경 안쓰시고 그래도 난 시소닉 쓰시겠다 하신 분은 포커스 플러스 골드 750GS로 가시면 됩니다. 풀 모듈러라서 성장 내기도 상당히 편한 편이고요. 시소닉의 10년 AS 맥스 엘리트 맞죠? 맥스 엘리트의 10년의 AS를 남기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쿨러바스터 H500 케이스 일단 넣긴 했는데요. 이놈이 쿨링이 정말 좋아해요. 전면 펜 90 CFM에다가 마감도 괜찮은 편이고 선정 내기도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이놈은 일단 우선 추천을 했는데 혹시나 280 라디를 꽂아야 되는 분 240 아니라 그리고 튜닝 메모리 내가 추천하는 바이퍼 메모리 말고 G 스킬 걸로 쓰겠다 하신 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280 상단에 달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이 1200M 타이탄 혹은 1140M 타이탄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상단에 280도 잘 꽂고 36도 잘 꽂고 튜닝 메모리 높이 높은 거 꽂아도 가능성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해준 견적 그대로 가실 분들은 H500 가시고요. 이거 견적 그대로 안 가고 튜닝 메모리 더 좋은 거 쓰겠다. 혹은 쿨러 280 라디스 쓰겠다. 쓰겠다 하신 분들은 1200M 타이탄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310만원 330만원대 인텔 견적 한번 보여드렸어요. 트라이 프로이저 쓰면 310만원이고 그리고 FTW3 쓰면 330만원대 인텔 견적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QHD 상업종대 100에서 120프레임 쭉쭉 뽑아줍니다. 웬만한 게임 전부다. 그러다가 4K 게임도 즐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중업 정도로 한 60프레임 70프레임 정도 나와요. 몇몇 미친 게임들 빼고 산타라 같은 거 그런 거 빼고 여튼 여러분이 진짜 고해상도 모니터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FHD를 하더라도 게임 프레임 방어허그가 아주 중요하신 분들 고상의 게임 위주로 하신 분들은 이걸로 가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 위에 380만원대 220만원대 AMD는 사실 330만원 310만원대 인텔이랑 똑같습니다. 게이밍에서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줘요. 거의 비슷한 성능 약간 떨어진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놈은 작업에서는 워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220만원대는 뭐예요? 순수 작업밖에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일단 CPU는 3900X를 우선으로 추천드릴게요. 왜 399X도 있는데 3900X를 추천드리느냐 가성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3900X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이엔드 제품군 중에서는 가성비가 어느정도 잡은 CPU예요. 70만원 차이 안합니다. 근데 3900X는 그래도 100만원 가까이 하는거죠. 얘네 둘이 차이는 뭐다? 예 12코어 24스레드 16코어 32스레드 그러니까 4코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성능은 한 25%가 차이가 날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가성비 좀 작겠다면 위의걸 추천드릴게요. 왜? 비용적으로는 35% 40% 할까요? 비싸거든요. 쿨라 같은 경우는 얘네들부터는 최소가 X63 아니면 CS280 혹은 크라켄 X73 정도 추천드립니다. 내가 추천하는 이 메시파이 S2를 쓰면 특정 보드에서는 상단장착에는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장착을 꼭 하실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1200M을 쓰시면 되고요. 상단장착을 안하고 난 전면에 꽂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뭐 그냥 메시파이 S2 써도 괜찮습니다. 메시파이 S2가 마감이 좋고 소음도 꽤나 잘 잡아주는 케이스거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X570 얼어스 프로를 기본으로 잡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900X든 3900X든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온도도 충분히 착하게 나오고 뭐 전력공급도 충분해서 PBO도 나름 평균이 상으로 터지는 편입니다. 나는 기가바이트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프라임 X570 프로가 심합니다. 프라임 프로 프라임 피 말고 요 놈이 지금 가격적으로 꽤나 괜찮아졌어요. 첫 출시할 때는 38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5,6만원 정도가 싸져서 30만원 초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 전원부 구성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뭐 트리플 아웃풋이냐 더블러냐 차이가 있긴 한데 아수스가 꽤나 세팅 능력이 좋은지 전압 튀는 거나 이런 건 별 차이 없더라고요. PB에 터지는 거나 이런 것도 별 차이 없고 온도도 심지어 큰 차이가 없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얘는 작업을 기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견적이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를 우선으로 잡습니다. 삼순전자 국민오버는 3400 정도는 잘 들어갈까요? 혹여나 나는 무조건 3600을 넣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G스킬 트라이던트 네오C 28800 CL16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XMP 적용하면 두 보드다 XMP 적용이 원활하게 되고 3600 클럭이 찍힙니다. 그래픽 카드는 2080 Ti 뭐 FTW 울트라나 아니면 트리오 트라이 프로즈를 골라놨는데요. 순수 작업용으로 쓰신 분들은 이런 높은 높은 CPU가 아니고 높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인코딩 렌더링을 CPU 위주로밖에 안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죠? 조택 게이밍 G4 GTX 1669 슈퍼 AMP나 아니면 컬러풀 아이게임 1669 슈퍼 울트라로 가면 괜찮습니다. 1669 슈퍼 안 가고 그냥 1660까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비디오램 6기가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 밑에 1650 슈퍼로 내리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거기서부터는 비디오램 4기가거든요. 하여튼 작업하시는 분들 저 정도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0만원 견적 정도가 나옵니다. 220만원 그리고 게임이랑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GPU 렌더링도 하신다는 분 그런 분들은 이 2080K 추천 제품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SSD는 970 EVO입니다. 970 EVO 플러스가 970 EVO랑 2만원 짝으로만 떨어졌어도 내가 EVO 플러스 하라고 그러겠는데 진짜 쓸데없이 EVO 플러스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970 EVO 쓰시면 돼요. 쓰기 속도 미묘하게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절대 체감 못해요. 거기다가 PN981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 가격대쯤에서 가성비를 보신 분은 거의 없겠죠. 얘가 한 2만원 쌉니다. 970 EVO의 OEM 버전 시소닉 포커스 골드 GM850을 넣었는데 GM750은 품절이지만 또 850은 품절이 아니더라고요. 혹시나 또 나중에 GPU를 추가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한 100W 정도 더 높은 그리고 지금 품절이 되지 않은 시소닉 GM850을 우선으로 넣어놨습니다. 물론 나는 GPU를 나중에 추가할 생각도 없고 CPU든 그래픽카든 딱 여기서 멈출 거다 하시는 분은 그냥 750GX 품 모듈러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얘 또 AS 10년인이고 품 모듈러 선정리도 편하고 피크치 용량이 50W 정도 반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제로편도 지원하기도 하고요. 장점이 조금씩 더 있긴 해요. 그래서 양자택이라는 거 시약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렉탈 디자인 메시파이 S2 케이스라는 게 제가 조립을 해보면 정말 이것만큼 마감이 좋은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출시된 제품 중에서 일부 제품이 화이트 제품만 전면 패널이 좀 색상이 누렇게 변색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화이트 제품은 당분간 사시는 거를 만류하고 싶고요. 곧 재고가 언저도 떨어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제품이 들어올 테니까 블랙 제품으로 이거 고르시면 진짜 마감이 좋고 큰 단점이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 공간만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상당 공간 안 나오면 전면에 살면 되죠. 하여튼 이 케이스 강추드립니다. 1번 기준 합격 금액은 380만원 정도고요. 오로지 자급밖에 안 돼서 11690% 낮출 경우에는 220만원 견적 정도 됩니다. 여기서 CPU를 2번인 3950을 바꿀 경우에는 각각 약 40만원 정도 추가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20만원 그리고 260만원 정도 견적이 되겠죠. 현존하는 일반 데스크탑 피지 중에서는 가장 멀티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니까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같이 영상 편집하시거나 아니면 제 친구처럼 음악 쪽 일을 하시거나 그런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작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추천하는 제품은 아니고 여러분이 예산이 무제한이다. 그러면 나는 이쁘고 고급지고 게이밍 용도로 최고로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400만원대 인텔 최상급 게이밍 피스입니다. CPU는 내가 차마 양심상 9900KF 정품 쓰라고 얘기 못하겠더라구요. 이거 저번달 비교해서 15만원 올랐어요. 그래서 9900KF 벌크를 넣었습니다. 62만원 차이 꽤나 많이 나죠. 얘는 이제 지금 벌크 살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봐요. 물론 이 400만원짜리 살면서 나는 그런거 신경 안쓴다 하시는 분들 더 많겠지만 혹연해서 양자택일 하시라고 적어뒀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X73 가세요. X63으로 가도 선차는 별로 없긴 한데 일단 최소가 X63 아니면 X73 정도 가는거 추천드리구요. 외행적으로 좀 좋은거 쓰고 싶다면 Z73을 노리시는 분이 있겠지만 Z73은 현재 품절입니다. 보드 갓나이크가 한동안 품절이고 다시 안들어올 것 같았는데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갓나이크가 들어와 있어요. 아시대피 킬러램 빼고는 욕할게 없는 보드에요. 아 물론 가격도 욕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램오버도 잘되고 CPU 오버도 잘되고 외형적으로도 이쁜 제품입니다. 가격이 너무 음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이거를 1순위로 적어놨어요. 왜? 이 정도 견적이면 어차피 가성비 별로 안 따지시거든요.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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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성비 다른 제품 사고 싶다 아니면 아수스 빠다 그신 분들은 뭐 오로스 아 오로스가 아니지 아수스 로그 맥시무스 히어로 까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여기부터는 그냥 비다이 각잡고 램오버한다 생각하고 G스킬 CL14 트레던트 제트 RGB 제품을 우선은 넣어놨고요. 용량을 좀 큰 걸 원하시면 똑같이 CL14의 트레던트 제트인데 16기가 두 개 버전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셔도 괜찮겠네요. 그래픽 카드는 가성비 포기했다 그랬죠. 2080Ti 공량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FTW3를 넣었어요. 혹은 뭐 트라이 프로저 써도 괜찮고 불칸 써도 괜찮겠죠. 근데 킹핀은 어떻나요? 물어보시는데 킹핀이 온도가 진짜 착한 건 맞거든요. 얘가 플로드에서도 45도 정도 받겠네요. 실내 온도 19도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는 온도는 진짜 잘 잡고 좋은 제품인 건 맞는데 250만원 260만원에 값어치를 하느냐 에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가성비를 포기한 견적이지만 제가 킹핀을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FTW3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4만원 5만원 안 아낄게요. 970 에보 플러스 가세요. 1테라 버전으로 넉넉하게 가서 게임 팍팍 깔고 쓰세요. 가격은 33만원 다소 비쌉니다. 사실 이제는 970 에보 플러스 말고 그냥 에보 버전 1테라도 다시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뭐 이번 가도 상관없겠죠. 24만원 얘네들 얼마 쳐요? 9만원 차이 날 정도 차이는 없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시소니 포커스 골드 850 GS 풀 모델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요 놈은 별도로 여기 전용 슬리빙 케이블을 팝니다. 그거 사용해서 이쁘게 꾸미셔도 괜찮을 겁니다. 혹은 약간이라도 물론 여기서 가성비 생각할까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약간이라도 세이브를 하겠다면 GM850 모델러 가셔도 괜찮고요. 케이스는 H5M 강화유리 케이스를 골랐는데요. 요 놈이 상단에 3열 달고도 지금 해당 보드에서는 간섭이 없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를 X570 보드에 쓸 때는 상단에 3열 달 때 후면 펜이 간섭 생긴 이유가 종종 있으니까 아까 내가 케이스 막 써도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냉쿨러 쓴다 그럴 때는 막 쓰면 안 된다는 거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고 이거 견적 그대로 가신 분들은 이 H500 쓰셔도 괜찮습니다. H500M RGB 5V 연동돼서 이쁘게 나오기도 하고 쿨링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마감도 좋은 케이스예요. 뭐 아니면 메시파이 S2가 더 괜찮고요. 양자 태기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얀 핸드급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HEDT라고 하는 그 제품 넘어가지 않는 이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이에요. 인텔에서는 다소 반려로 있으나 게이밍에서는 그 HEDT랑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게이밍 시스템이고요. 오바할 생각이 있다면 뚜따를 하는 걸 우선 추천드릴게요. 물론 뭐 9900K 뚜따를 하나하나 0.1클럽 더 들어갈까 말까 차이라서 안 하고 쓰셔도 문제나 없습니다. 안 해도 3년 순행이면 뭐 5.0 4.9 둘 중에 하나는 찍힐 거예요. 총 합계 금액은 470만원 가까이 합니다. 거기에 오버클럭 비용 뭐 뚜따비용 윈도우 비용 생각하면 거의 500만원 가까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상급 게이밍 PC가 되겠죠. 무제한급을 가깝습니다. 강추제품은 아니지만 가끔 사과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130만원부터 거의 500만원 견적까지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고가로 갈수록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있죠. 하지만 이 견적대로 갔을 때 특별하게 결점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조업에서 팔아본 제품들이니까요. 무려 그 앞에 30부터 120 견적 했는 것보다 두 배 가까이 영상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견적으로 우한사태 마무리되면 좀 더 좋은 가성비로 여러분한테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참고로 자막 안 나온 건 영상 너무 이래서 못하겠더라고요. 여튼 진짜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ab另外 ue 제발 coll generals